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뭘 할거냐면요 일단요 저희집에 키우는 거북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새끼거북이고 여기 집에 숨었네요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보통 거북이 민물거북이 키우는 집 별로 없는데 멸치 잘 보여요 한번 줘보겠습니다 잘 먹겠나? 맨날 이렇게 계속 주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촬영을 제일 잘 먹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이거 저도 자존심이 있나봐 오늘 진짜 제일 맛있게 먹네요 오늘은 짧은 영상이었지만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작은 거 보긴데 진짜 귀여워요 이거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